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윤희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월 19일 토익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총평 자료 이외에도 더 많은 토익 자료들이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고사장 정보 검색도 가능하신데 집에서 가까운 위치 고사장 한 두세 개 정도 검색해 보시고 스피커 별점이 다섯 개 중에 세 개 이상인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스피커가 아주 안 좋은 학교들은 피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시험의 난이도는 LC는 중상처럼 보이는데 오늘 좀 특별했던 건 첫 번째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파트 1의 난이도는 상 그리고 파트 3는 평소처럼 중상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시험이었고 여러분 파트 1 시험 보실 때 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쌤도 끝나고 나서 와 진짜 이제 LC 만점을 안 주려는 출제자가 어디 하나 숨어 있는 것 같다. 약간 그 방패가 만점을 못 맞게 이렇게 방패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만점을 받고 싶은 이 창의 싸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오늘 파트 1의 꽤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로 평소에는 많이 안 주는 어휘들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특별했던 게 여섯 장 중에 사물 사진은 보통 평소에는 한 장에서 두 장이 나오는 사진인데 오늘은 사물 사진이 절반 세 장이나 있었어요. 쌤은 파트 1에서 사물 사진이 세 장 나오는 시험을 오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요새는 나오고 있는 위치 묘사를 오류로 주고 있는 함정이 오늘도 역시 등장을 했고요. 그 얘기는 주어 맨 앞에 있는 단어와 가장 마지막에 들리는 이 명사가 일치하는지 이 주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는지 꼭 잘 살피셔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오늘은 풀기 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의어 문제 우리 패러프레이징 문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시각자료 문제 난이도 세 문제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상생활 대화 비중이 오늘보다 조금 더 적은 시험이 있는데 오늘은 일상생활 대화 비중이 그래도 시험에서 30% 이상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오늘 여섯 장 중에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세 장 그리고 특별했어요. 사람이 없는 사물만 있는 사진이 총 세 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물 사진에서는 사물 상태로 정답을 세 장 줬고요. 사람 사진에서는 동작이 두 개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로 정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파트 1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 첫 번째는 상태랑 동작 동사의 구별이에요. 파트 1은 유일하게 토익에서 상태동사랑 동작 동사를 구별해서 다 문제를 주기 때문에 늘 나오고 있는 우리 입다 동사의 상태랑 동작 단어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다 라는 동사 유일하게 또 상태랑 동작을 구별하는 단어 이따가 사진하고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파트 1은 항상 속어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답이 들렸을 때 정답이다 이런 소름끼치는 느낌이 오지 않는 파트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도 한 단어만 틀려도 오답이 되는 이 파트는 단어를 사진 속에 보는 단어와 사진과 동사 혹은 명사가 하나라도 없으면 지워가는 방식으로 4개 보기 중에 3개를 지우고 하나의 답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쉽게 답이 추려진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답 안 들리는 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앞과 가장 마지막 뒤에 단어의 매칭이 가능해야 돼요. 항상 매달 주고 있어요. 주어랑 마지막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들. 자 보시는 사진은 해변에 파라솔이 어레인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발음으로는 parasol 아니면 이거를 umbrella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 파라솔이 어레인지 되어 있다 on a beach 라고 하면 이 사진하고 일치하지만 혹시 마지막의 명사가 on a patio 하고 나오면 이 사진은 perio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앞과 뒤에 어울림을 체크해야 된다 라는 예시예요. 자 이 perio는 이미지로 같이 확인하시는데 보통 집 주변에 부잣집 이런데 보면은 비는 맞지 않을 거예요. 이런 커피 테이블 같은 게 놓여있는 다과 테이블 같은 거 이 장소를 patio 라고 혹은 테라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선택 질문에서 안쪽에 앉으시겠습니까? 야외에 앉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inside 아니면 indoor or patio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야외 장소. 자 그리고 우리 상태 동작 동사. 이 단어는 wear, prone은 안 나오는 다리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렇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는 영어로 wear 이렇게 얘기하고요. 착용하는 중 혹은 벗는 중 처럼 보이는 단어는 착용하는 중의 동작은 prone 그리고 벗고 있는 동작은 take off나 remove 라고 하셔야 돼요. 제거하다인데 몸에서 제거하다는 건 벗다 라는 의미예요. 혹시 왼쪽의 사진이 나왔는데 he's removing his glasses 라고 하면 정답이 안 되는 거다 하고 소거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사진이면 이 왼쪽의 사람은 착용하고 있는 거 많죠. glove를 혹은 scarf 아니면 남자는 his has a wearing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wear 동사는 옷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팔찌 뭐 선글라스도 몸에 닿아 있는 거 전부 다 가능해서 뭐 벨트를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방을 메고 있는 것도 웨어링 몸에 닿아 있는 거니까 웨어링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 이런 사진 한번 볼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남자가 재킷을 손이 닿아 있진 않아요. 벗어놓은 이 모습을 혹시 이 사진에서 he's taking off his jacket 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벗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기는 오답 보기예요. 그러면 해당 사진을 답으로 묘사하고 싶다 라고 하면 현재 완료 표현 능동이고 이 사람이 직접 벗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벗는 중이 아니라 이미 벗어놓은 것을 묘사할 수 있는 has pp 뼈대를 사용해서 has taken off his jacket 이라고 하면 보고 계시는 사진을 답으로 묘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take off는 아직까지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벗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렇게 벗어놓은 사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메고 있는, 묶고 있는 동작은 dying 신발끈은 shoelaces 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 중에 한번 이것저것 입어보고 선글라스 같은 거 끼워보는 사진 그때는 try on 하시면 돼요. 보통 try on은 배경에서 아 이곳이 이걸 파는 곳이구나 뭐 옷이면 옷이 쫙 진열되어 있고 선글라스면 선글라스가 벽에 쫙 진열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타다 라는 상태의 동작을 나눌 건데 한국말로는 이 사람들도 버스에 타고 있다 그러고 이 사람들도 버스에 타고 있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에서는 유일하게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동작과 상태를 나눠서 단어를 외워야 돼요. 자 왼쪽의 사진은 getting on, 혹은 getting into, 혹은 holding 이렇게 묘사하면 그게 동작 동사 자 오른쪽에는 widening 요게 이미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상태의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서있다 라고 하면 get on과 ride 중에 어떤 동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음이 올라와서 가만히 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ide 라는 동사를 써주셔야 돼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 중이라면 getting on이겠지만 그런 사진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이렇게 서있는 상태로 등장을 하는 표현이고 요것도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발을 구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다. 동작이다 하시는데 지금은 사람과 자전거의 관계를 생각해서 사람이 자전거에 올라가는 사진이 아니라 이미 올라와 있는 사진이니까 역시 와이딩 이렇게 쓰셔야 돼요. 추가로 해당 사진은 사이클링이나 혹은 바이크도 동사가 가능해요. 바이킹이라고 하면 역시 다 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파트 1 알고 있으면 좋은 어휘들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손에 등산하면서 짚고 가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 있죠. 막대기를 스틱이라고 하는데 뭘 사용하고 있다. using a walking stick이라고 하면 괜찮은 사진이죠. 혹시 막 눈받친데 이 사진에서 이 사람이 셔블링 하고 있다. 셔블링 어수노 라고 하면 해당 사진에서는 오답으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셔블링 알고 계세요. 도구는 삽이고 이렇게 파고 있는 삽질하고 있는 동작. 자 그리고 이거는 모래예요. 사막 같아요. 모래에 언덕 같은 게 보이면 이 단어는 샌듐이라고 하시면 돼요. 샌드듐 아니고 뒤에 발음 탈락시켜서 샌듐. 모래 언덕 사구라는 표현입니다. 사진에 이 모래사구가 없었는데 이 단어가 들린다. 이것으로도 해당 사진은 해당 사진에서 이 샌듐은 오답이다. 라고 버릴 수 있는 소거가 가능했었는데 알고 있었으면 오늘 보기 하나 소거해서 어려운 문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동작은 보통 손에 천이나 뭔가를 닦을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스크럽이라고 하면 문질러서 닦는 거 씻는 거 그리고 이 동사는 동의어로 와이핑 하고 있다. 닦고 있다.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청소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왼쪽은 대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사로 Mopping the floor 이라고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빗자루로 쓸고 있는 사진이라면 Sweeping 이라는 동사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토바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도 막 엄청 모여있고 이런 사진인데 몇몇의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앉아있다라는 표현 Sitted 혹은 Sitting 둘 다 같은 의미예요. Sitting on a motorcycle 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답이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멈춰있는 것 같지 운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Driving 나오면은 오답으로 버리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는 잠겨있다 혹은 Park되어 있다가 비슷한 뜻일 거예요. 어디에 움직이지 않게 묶어놓는 잠궈놓는 이 동작은 오토바이가 멈춰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오토바이를 주차해놓은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사들도 모두 오답으로 버리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파트 1에서 빙 들리면 사람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비빙 PP는 PP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사람 없는 사진 3장 있잖아요. 사람 없는 사진 3장에서 빙이 엄청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알고 있었으면 역시 소거 가능했던 문장이 4개 이상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창문이 있어요. 근데 창문은 굳이 얘기하면 인스토리 되어 있다. 이미 다 설치가 끝난 창문이니까. 근데 해당 사진에서 인스토리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오답이겠죠. 이 얘기는 사람이 인스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이런 사진이면 이건 우리 팟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냄비. 이 팟들이 어떤 모습? 쫙 일렬로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은 라인덤 되어있다라고 하면 정답이고요. 지금 여기 선반도 보이는데 선반은 뭐 shelf 아니면 shelving unit 요게 disassemble 되고 있다라고 하면 assemble의 반대말이에요. assemble은 모다 라는 뜻이니까 앞에 dis가 붙이면 이거는 해체하고 펼치고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선반을 아무도 건드리고 있지 않은데 disassemble 되고 있다. 이것도 오답으로. 그리고 polish는 광택 내는 거. 지금 이 팟들이 되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미 광택을 내놓은 것 같지만 polish가 되고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나와서 polishing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역시 오답으로 버리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여러분이 파트 1 시험 보실 때 매달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두 가지. 하나는 물건들이 놓여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 이거 두 가지로 이제 파트 1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물건이 놓여있는 상태는 place나 put이나 position. 이것들은 다 불규칙 공사 없으니까 우리 원형만 알고 있어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놓여있다. place 되어 있다. put은 변화 없어요. put, put, put. 그리고 position. 규칙 변화. 자 이에는 원형은 leave, where. 노타, 두다의 pp는 left.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레이아웃은 pp형 꼭 같이 적어주세요 하는데 이유는 여기가 연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laid out 시 발음은 laid out. laid out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얘를 미리 공부해 안 오는, 모르는 단어면 듣기가 좀 어려워서 laid out 이거 신경 쓰시고 arrange 되어 있다. 우리 너무너무너무 다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 단어. 파트 1의, 파트 1 사랑하는 동사. 그리고 얘는 lying, sitting. 얘는 왜 ing 붙어있냐면 자동사라서 pp를 못 만들어요. 위에 있는 동사처럼. 그래서 ing 바로 붙이는데 뜻은 모두 다 같습니다. 물건이 놓여있다. 그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물건도 어디에 놓여있으면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놓여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선이 향하고 있는 모습. 요거 파트 1 요새 거의 항상 주고 있는 examining 이라는 동사. 요렇게는 좀 뚫어져라 뭔가 물건을 손에 쥐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에서 잘 나온다면 요렇게는 보통 종이류 같은 거 종이를 살펴보고 있을 때 어떤 서류 검색, 서류 같은 거를 쳐다보고 있는 사진. 그리고 glancing은 흘끗, 약간 대충 보는 그런 느낌. 그리고 gazing staring. 얘는 응시하다. 응시하다 그러면 역시 약간 뚫어져라 보는 느낌이 크겠죠. peering, 이거는 뭔가 관통해서 창문을 밖을 보고 있다거나 그런 사진에서 주로 쓰고 있는 보다인데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전부 다 크게 의미로는 시선이 어딘가로 가다, 루켓의 동의어들 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게 많죠? 자 우리 파트 1 여기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파트 가보겠습니다. 회사 생활 얘기가 70%, 일상 생활 얘기 30%. 일상 생활은 30%보다 안 나오는 달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 생활이 좀 더 많았다는 건 듣기가 조금 더 편안한 지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보이고 주제 직업 장소 그리고 제한 제공 요청 계획. 주제 직업 장소는 보통 1번 문제, 그리고 제한 제공 요청 계획 문제는 3번 문제로 비중, 여전히 계속 여러 문제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거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제가 오늘 팁을 이제 세 가지로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문제풀이를 과감하게 해라. 라는 얘기는 엄청 대화 내용 빠르고 정답은 딱 한 번밖에 안 들려주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막 신중하고 꼼꼼하게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답을 하나도 못 고르고 대화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풀이 파트 3는 과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찍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답은 상위어로 보여줘요. 귀에 들려주는 단어보다 시험지에 적혀있는 단어가 항상 이렇게 안아주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귀에 저지방우유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지에서 저지방우유가 어딨어?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토익 하수거든요. 그래서 저지방우유가 들리면 이거를 안아줄 수 있는 먹을 거,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안아줘야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위어 조금 있다가 잘 나오는 것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프레이징 들린 단어, 보인 단어 버퍼링 없이 빨리 찾아낼 수 있게 평소에 동의어 많이 외워놓는 습관 들이셔야 3,4에서 문제 훨씬 더 많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패러프레이징 중에서 상위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호텔이나 리조트나 러지 혹은 인 얘는 호텔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모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숙박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좋은 상위어, accommodatio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치원, 고등학교, 유니버시티, 대학교 이거는 뭔가를 다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시설이니까 Educational Facility 아니면 Facility 대신에 Establishment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런 단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장소를 다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상위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 치즈, 버터, 요거트 다 뭔가 유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유제품은 Dairy Product.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하시는데 실제로 요거트 들려주고 시험지에 Dairy Product 이렇게 써놓을 때 있습니다. 유제품 단어 꼭 외우시고 그리고 프로젝터 제일 많이 바뀌어요. 프로젝터, 그리고 랩탑, 컴퓨터, 카메라 이런 거는 장비라는 단어 Equipment Device 아니면 하드웨어라고 하셔도 좋고요. 레즈메 이력서, 그리고 어퍼가 동사만 되는 거 아니고 명사로는 제안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Contract, 계약서, 레지그네이션은 사직서 전부 다 종이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또 너무 좋은 상위어. 제가 어서 들었는데 다큐먼은 보기에 있으면 찍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답이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종이를 다 안을 수 있는 단어. 신문, 매거진, 북. 얘네들은 출판물, Publicatio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Food and Beverage나 Coffee and Donut.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다과 라고 Refreshment이라고 안아주시면 되겠고 전자,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 스토브는 가스레인지, 그리고 닐시 워션은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은 가전제품,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버스, 서브웨이 이거는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수단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위어들 오늘 아웃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파3의 시각자료 문제 순서,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시각자료를 문제를 제일 먼저 읽으실 것 같은데 문제 읽기는 가장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이유는 문제를 먼저 읽어도 내가 어떤 내용의 문제를 읽었는지 크게 와닿지가 않는 문제예요. 시각자료는 유일하게 문제를 마지막에 읽을 거고요. 파3의 세 문제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여러분의 ABCD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때 스키밍은 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내 보기 ABCD가 들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나와 있는지 빠르게 확인. 1초 확인. 그리고 어디로 간다? 두 번째 시각자료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시면 내 보기와 매칭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반대 정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 부분이 내 귀에 들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심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스키밍을 ABCD 읽듯이 우리가 평소에 보기를 읽듯이 지금은 보기를 읽지 않고 매칭 정보를 열심히 읽어주셔야 돼요. 시간은 거기에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읽으시면 내가 어떤 문제를 읽었구나라는 느낌이 문제 해석에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시각자료가 나오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게 나왔다 하는데 우리 보기에 유일이 ABCD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시간과 내용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남자가 이 타임테이블의 내용을 문의하는데 상대방 여자가 뮤지컬을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안타깝지만 저는 목요일 7시는 시간이 안 돼서요. 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 북사이닝은 어떠신가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선택하게 될 이 프로그램은 북사이닝이겠구나. 라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 웬스데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클스어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2월 19일 토익 시험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퍼트 2하고 4의 총평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트 2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총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리스닝이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퍼트 2는 계속해서 변별력이 가장 높은 파트로 대두되고 있는 파트이죠. 따라서 퍼트 2는요. 계속해서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험에서도 퍼트 2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퍼트 2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말을 빠르게 하는 성우를 배치하게 될 경우 퍼트 2 상대적으로 응시생들이 들었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압박감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있는 그런 문제들의 비중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간접적으로 답을 하는 고난도 응답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퍼트 2의 난이도가 약간 높게 중상으로 측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도 답변 패턴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모호하게 답을 한다거나 혹은 두 번째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 혹은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식의 답변들이 등장할 경우 난이도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 25문제 중에서요. 평균 한 11문제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들이 이런 고난도 답변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응답들이 등장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하는지 제가 한번 예문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볼까요? Where is the cafeteria located? 장소를 묻는 문제이죠. 구내식당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장소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한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요. 자 모호하게 응답할 경우에 그냥 모르겠어요. I have no idea. I'm not sure. I don't know.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르겠음을 전달할 경우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자 지금 제가 표기한 이 답변들은요. 모두 다 가능한 응답 패턴들입니다. Possible answers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that information is posted online. 자 그 정보는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온라인에 가면 원하시는 그 정보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예, 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there must be a sign over there. 저쪽에 표지판 혹은 안내판이 있을 거예요. 그 표지판에 구내식당의 위치가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모르겠네요. 이런 답변 또는 this pamphlet should say. 자 원하시는 정보가 이 문서에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라는 식의 답변도 모호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답변을 떠넘기는 식의 응답 가능하겠죠. You'll have to ask the receptionist. 접수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할 거예요. 전 모르겠네요. 모호한 응답. 그 다음에 I'm just a visitor here. 이렇게 말을 한다면 표면적인 의미로는 저는 이곳의 방문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되겠는데요. 이 안에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곳에 처음 와보기 때문에 캐페테리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today is my first day of work. 라고 말한다면 오늘이 제 근무 첫날입니다. 라는 말 역시 따라서 캐페테리아의 위치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네요. 라는 식의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퍼트2에서 모르겠어요로 해석이 되는 모호한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좀 우회적인 답변 패턴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은 답변들이 앞으로 강해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간접적인 응답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re you flying to Spain or Japan? 자, 선택 의무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일본으로 가시나요? 라는 선택 의무문이에요. The trip has just been cancelled. 여행이 막 취소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스페인도 일본도 가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택 의무문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의 그 패턴을 좀 벗어나고 있는 소위 반전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쵸? 질문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는 응답이 나왔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When can you finish your report? 보고서 언제 끝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요. I just returned from my trip yesterday. 저 어제 막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자, trip이라고 하면 우리 여행 또는 출장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막 돌아왔어요. 라는 이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안에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따라서 당분간은 빠른 시일 안에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이런 의도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는요. I'll arrive at the conference center just after one 인데요. 자, 평서문이에요. 질문이 아닌 그냥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conference center의 한시 직후, 즉 한시가 넘어서 도착할 거다라는 자, 이 평서문에서는 이 after one 이라는 표현, 아주 중요한 내용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 구체적으로 just after one, 한시 직후라는 그 시점에 도착할 거다. 자신의 도착 시점을 알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평서문의 핵심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답변으로요. The seminar starts at noon though. 라고 언급한다면 자, 한시에 도착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어? 세미나는 at noon 이라고 하면 우리 12시를 의미하잖아요. 어? 세미나는 오후 12시에 시작하는데요. though. 아까 또 붙어 있는데 이때 문장 끝에 though가 붙어 있으면 하지만 however 하고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시에 도착한다고요? 근데 행사는 12시에 시작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안에 또 숨은 의도는 어?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도가 감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답변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평서문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문장 혹은 질문 끝에 붙어있는 이런 시간 표현도 중요한 내용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강세가 놓이는 표현들에는 집중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제 how라는 의문사는 어떻게 뭐뭐하나요? 라는 의미로 방법을 묻는 용법의 how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당신은 어떻게 정원 잔디, 정원의 flowers, 꽃들을 care, 관리를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꽃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물을 줘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변은 어떨까요? I pay a company to do all the maintenance. 저는 회사를 고용해서 모든 관리를 맡겨요. 좀 의역한다면요? 저는 돈을 주고 업체에 관리를 맡겨요. 이런 식의 답변 가능하겠죠. 또는 뭐 long care service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괜찮으세요? 그렇다면은 결국 자신은 care 하지 않는다. 다른 업체, 전문적인 업체에 이 일을 맡겨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방법으로 답은 하진 않아도 혹은, 그렇죠, 자신이 관리하는 방법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맡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자, 간접적인 답변들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식의 답변들은 여러분. 바로 듣고 정답을 연결하는 것까지 좀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질문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요. 오답은 정말 확실하게 소고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지금 정리해 본 이런 간접적인 응답들은요. 질문만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오답이 소거돼서 정답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답변들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 있게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그 범위 내에서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 도출해 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평소문입니다. I don't understand why the delivery is late today. 저는 왜 오늘 배송이 지연되는지, 왜 늦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평소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배송 지연에 관한 적절한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답변에서 Haven't you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되묻는다면 이 안에 숨은 의도는 아, 배송이 늦어지는 이유는 안 좋은 날씨 때문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응답 이면에 숨어있는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유형이 바로 평소문입니다. 자, 평소문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평소문 속의 핵심 정보와 논리적으로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엔 청취력 싸움이에요.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그 청취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만 합니다. 또 평소문을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평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오답 패턴이 있는데요. 평소문에는요. 우선 명사구 두 번째 전치사구 즉 이 구는요. 평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듣다가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구가 등장한다. 그러면 소거하셔도 되는데요. 운이 좋다면 표기된 3개의 선택지 가운데 최소 하나는 충분히 소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문을 또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미국식, 영국식, 호주식, 캐나다식 등 다양한 발음을 토익시험에서 듣게 될 거예요. 특히 미국식과 영국, 호주식 발음 가운데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발음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접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단어로는 스케줄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스케줄은 영국, 호주식 발음으로는 schedule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발음은 바로 이 광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발음은 바로 advertisement라는 미국식 발음일 텐데요. 영국, 호주식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이 단어가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그러면 it's an effective advertisement, right?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될 경우 사실 눈으로 봤을 때 모르는 표현이 하나도 없지만 막상 귀로 접했을 때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퍼트 투는 여러분 듣고 따라 읽는 쉐도잉으로 반드시 학습 병행을 해주셔야 만해요. 또 연음체계에 의해서 발음이 이렇게 붙어서 소리가 들리는 발음이 되는 케이스들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따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it's an effective 가 아니라 it's an effective, it's an effective advertisement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it's an effective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문맥 짚어 볼게요. 그것은 효과적인 광고예요. 그쵸? 자, 질문의 의도는 확인하는 거예요. 효과적인지 아닌지. 답변 볼까요? 아주 간접적인데요. Sale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음, 매출이 아주 극적으로 증가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표면적인 의미는 매출 증가인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는 응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 광고라는 것은 결국 매출과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광고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이 광고로는 광고로 인해서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효과적인 광고다. 라고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간접적인 답변까지 우리 퍼트2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만한 문제들을 한번 예문과 함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정리한 이러한 까다로운 문제들은요. 물론 바로 듣고 정답으로 마킹까지 이어 나갈 얘기에는 약간 용기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오답은 확실하게 소고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고 평소에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듣고 확신으로 문제를 다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쉐도잉으로 청취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훈련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퍼트2는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퍼트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퍼트4의 난이도는 중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그 기본 실력에 따라서 중에서 약간은 중상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난이도 중이라고 제가 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퍼트4에서요. 펄프레이즈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시험입니다. 지문에서 우리가 귀로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서 눈으로 반갑게 다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난이도 중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 개수가 늘어나면 제가 난이도를 좀 높게 측정하는데 이번 달에는 퍼트4에서 두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이 두 문제 역시 그렇게까지는 까다롭지는 않게 해결이 되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스키밍을 통해서 앞으로 듣게 될 전반적인 이 지문의 상황과 화자청자들의 관계 또 지문의 유형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 달에 등장한 퍼트4 지문은요.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나왔는데요. 광고 지문이 두 지문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보도 지문이 하나 그 다음에 연설 지문이 좀 많이 등장했던 게 이번 달의 특징인 것 같네요. 특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내 연설 지문에 해당되는 excerpt from a meeting 지문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또 메시지 지문도 두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텔러폰 메시지 하나 또 리코드 메시지 하나 그리고 설명 인스트럭션이라고 우리가 소개하는 그 지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퍼트4의 경우는 지문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서 화자 청자들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퍼트4를 정리하실 때에는 이런 지문 유형별 출제 포인트와 흐름들을 익혀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리뷰라는 이 동사를 딱 보면 대부분 검토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리뷰라는 이 동사는요. 평가하다 할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평가하다. 자 동의어로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rate, evaluate, assess 이런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식당에서 그 음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을 왜 음식 비평가라고 할 때 food critics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비평가라는 혹은 평론가라고 하는 critic 이 분들은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냐면 그 식당을 방문을 해가지고 review, 평가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음식의 맛에 대해서 혹은 서비스라든지 시설의 어떤 청결도 이런 부분들 각 카테고리별로 rate, 평가를 하는 분들이 바로 critics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review라는 표현, 평가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단어 일단 눈으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발음을 좀 짚어볼게요. 자 발음 기호가 이렇게 표기되기 때문에 enthusiast가 아니고요. enthusiast, enthusiast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열광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enthusiast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술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전자기기 같은 거 새로 나오면은 그런 것들 항상 먼저 이렇게 get해서 사용해 보시는 그런 분들 흔히 early adopter라고도 하는데요. 막 드론 같은 것도 이렇게 조종을 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을 우리는 technology enthusias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mis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의미합니다. 오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상대방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 mis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instructions라고 하면 자 설명서를 뜻할 수 있죠. 혹은 설명이요. 영영사전 정의를 좀 볼게요. detailed information. 자 세세한 정보인데요. about how to do 또는 use something. 자 즉 how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바로 instructions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instructions.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의 절차, 방법 따위를 설명하는 것을 instructions라고 할 수 있어요. process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maintenance라는 표현은요. 유지 또는 보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 표현이 지문에서 어떤 표현으로 바뀌어서 등장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공사하고 관련된 표현들은 다 이 maintenance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pair work라든지 construction, renovation 이런 표현들은 maintenance라는 표현으로 paraphrase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스키밍을 하고 또 문맥을 따라가는데 있어서 part 3하고 4의 빈출 표현들을 잘 익혀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언제고 part 3, part 4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므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